You are my destiny You are what you are 운동하러 잘 못 온 것 같은데 운동하면 몸을 푸르고 우두가 서 있으면 안 돼 그래야 몸에 탄력이 가능한 것 같아요 몸에 근력이 다 많죠 아버님 예전에 두판 선수셨다면서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다 아는 거고 여기 딱 돌려갖고 쟁반 어느정지 원래 두판 선수들은 돌잖아요 아니 우리같은데 프로들이라 돌지 아마추어들 돌아갖고 파울 되는데 어제는 무슨 조 대표처럼 얘기했잖아요 아버님 잠깐만 아니 두판 선수들은 아니셨죠 아니셨죠 제가 올림픽판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얀색 가루 같은 거 목에랑 부딪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아악! 이렇게 늦네 사람이 이리 한 사람도 있고 저리 한 사람도 있어 그 꽃이 그 선생이 말 따라서 한 거라 그 선생이 실력이 좋아서 역시 이리 하고 던져면 실력이 좋게 나와서 예? 이것만 사람이 알면 그 정도 따라가면 다 나와 자세가 무조건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지도 않고 돌잖아 내가 안 돌았잖아요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면서요 아따 이 사람아 차 말로 또 강한가 그냥 넘어가야 돼 그쵸 하아악! 다 거짓말이지 변세방 들으라고 하는 소리 진짜 그 소 하하하하 그 안에 씨름은 성수했습니다 변세방 집에 갔을 때나 변세방이 왔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안 웃어봤지 변세방 오면은 그냥 항상 멀고도 가까운 장인원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육체적으로 접촉을 안 하고 했는데 빤스도 가라앉고 보고 같이 자보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변세방 하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웃고 그랬지 어제까지는 내가 마음이 확 안 열렸지 어쩌니까 이렇게 자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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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아우 아우 장애인 잘 좋습니까? 예 지금 대밥 못 해가지고 퐁발 퐁발 넓줄 알아 퐁발 넓줄 알죠 금방 다져오겠습니다 그래야 된장을 가져와야 될 거에요. 이거 된장 새로 뜬 거에요. 아 여기 있네. 이 된장 안에 있는 거 보고 냄새를 맡고 들어오거든. 가져가고 가져가고. 아버지 이렇게 일찍 이거 설치하러 나가신 적 있으세요? 처음이세요? 아 처음이시게. 근데 이게 잡힐까요? 잡히지. 진짜요? 잡히는 잡히는데 양이 뭐지. 양이요? 가져갑니다. 이거 한 번 더. 아버지는 이거 많이 잡아보셨어요? 몇 번 해봐. 몇 번이요? 몇 번이요? 몇 번. 물이 그래도 꽤 있네요? 네. 물이 깊어. 하늘 깊으니까. 물이 많지. 많잖아 이봐. 고기가 많네. 많아요? 엄청 많이 많다. 저 조그만 거 잡는 거예요? 저 조그만 거 잡는 거예요? 큰 거 아니야? 좀 더. 담물 수에 써야 하니까 3분의 1만큼 잘라고. 3분의 1만큼. 3분의 1만큼요? 3분의 1만큼. 다 닭힐지 뭐. 아 이거 남겨받는 게 아니니까. 옆에 묻히면 안 된다. 아. 고기 안으로. 밖에 묻히면. 밖에 고기가 먹으니까. 아버지. 네. 이거는 뜯겨 나갔는데요? 오 마이 갓. 이거를. 네. 어떻게 만들죠? 여기 있네. 이런 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? 어. 천만 있으면 잘라가지고. 아버지. 양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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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괜찮지. 나 양말 입고 싶어.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? 이거. 안가대감 드리기. 잊어버렸다고요? 아. 잊어버렸다고요? 잊어버렸다고요? 저 조그만 있어야 돼. 근데 양말로 잡은 고기 먹어도 돼요? 양말로? 네. 아유. 물이 띄워.